고춧가루 한국인공사 한국인공사 이곳은 땅에 서 focusing 고춧가루 사진 찍으러 왔어 사진 찍으러 왔어 사진 안사오셨어요? 이렇게 낮에 어따 갔어 일할 적에 아이고, 이거 뭔지... 아이고... 아이고, 이 쌀밥이야, 쌀밥. 어? 쌀밥이야, 이 밥이지. 야... 옛날에는 그 집에서 쌀을 얼마쯤 섞어주냐 물어보고 일을 갔어요, 진짜. 어? 맞냐? 진짜, 옛날에는. 아니, 그 밥에 쌀이 얼마큼 섞어주냐 물어보고 갔어요. 예, 예. 그 집 이제 그 집 머슴이나 한테 물어보고... 그래가지고... 아이, 뭐... 아, 저 젊은 집이 내 것도 왔네. 아는 척도 안 하네. 남, 남이시. 이야... 매울땅 하시면 이제 아는 척도 안 해? 매울땅. 매울땅. 아는 척도 안 해, 이제 돈 버었다고? 매울땅. 남이시가 그... 아가씨가... 다 잡았어요, 이거요? 네, 그런 거 봐요. 기분 나빠. 싫어. 기분 나쁘네. 이 밥, 저 밥. 이야, 이거 동택국 그지요? 네. 변수야, 일로 와. 새 거 맛있는 거 봐. 연장통 좀 줘요. 연장통 좀 줘요. 연장통. 거기 연장 안 집었어요. 아니, 저 끝에 안 쓰였어, 끝에. 밥은 많아. 남았어 봐. 한 숟가락. 아, 맛있게 생겼다. 또 사진 받는 거 그래. 아, 아이고 참. 아이고, 반장님 못 봤어요. 다 됐습니다. 연장. 초산권 있어요. 야, 있어. 사람 안 찍어. 사람, 사람 말 찍어. 어, 큰일 나. 어, 어. 매울땅. 매울땅. 차 빼가 저거로 돼. 왜 그 앞에서 나무 빨리 빼라고. 빼 보기 싫잖아요. 촬영이나 오자네. 어. 저거 없을래요? 이거 저짜로. 저거 없어도 돼. 이거 안 모질래요? 숟가락 절로 더 주라고. 배고파. 아, 여기서 나무 씨가 제일 젊었잖아. 아니요, 제일 많아요. 아니요, 제일 많아요. 응? 국물맛. 뭐가 보고서 하지? 국물맛. 응? 다, 다 꺼냈냐? 다 꺼냈냐? 다 꺼냈어. 어, 고거지마. 어. 어, 국물맛. 다 나와. 됐어. 국물맛. 내가 부부 두 개 줄게. 네. 그거를 하나 얻어가지고. 갔다 왔다. 그걸로. 고맙습니다. 원래 울잖아. 이따가. 서른 네 자루인가 그럴 거야. 거기에 다 올려다 놓은 게. 야, 얼른 와. 일로 와. 네. 저기. 야, 넌 왜 그려봐. 이거 왜. 뭐 줘? 내가 국물맛. 국물맛? 아니, 내가 갔다 왔어. 아니, 저기. 남윤 씨. 국물맛 갔어? 네. 응. 어휴. 엄마가 뭐. 참. 아주 인자하게 생겼대. 어? 남부는 다 먹었잖아. 그래서. 아, 남윤 씨 엄마. 내가 그려가 거기서. 남윤 씨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지. 하하하하. 아, 그렇냐고. 이별로 다 앉으셔요. 아니, 괜찮아. 난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. 고백을 해줍니다. 남의 엄마하고. 동생. 동생하고 신랑하고 있더라고. 이리 와. 야, 이거 앞에 강해서 잡은 얘기. 물이 없나? 물이 없나? 네. 물이 없나? 물이 없나? 그냥 물이 없고요. 네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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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rationale을 보면 성공을 위해. 누나가. 여러분, 조성만이 도sections. kracao Kyong 날아가. akt나 말야하다가 그려 Some. 그리고 만족도olate 덜 hábamuatt. 새 축자한 68 grand estad grit. didn't survive! 한 마리나만 먹는다 고마워 아니 아무리 급해도 뭐 가방은 벗어 놓고 잡숩이소가 가방을 쥐고 먹네 아 계속 흔들어서 형부가 이리와 이리와 닭그릇 딱 들고 이리와 아 여기로 종종 해놨어 이리와 빨리와 반찬 줘? 반찬 아니 이리와 형부 이리와 반찬 줘? 아니 이리와 여기서 왔다 갔다 먹으면 되지 그냥 반찬은 없어도 돼요 나무집에 얻어먹는게 뭐 쌀이 쌀밥이면 되요 이게 벌써 끝났어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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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셔야 되는 거 으음 명물 볶고기 같아 명물 볶고기 같아 응 명물 볶고기를 가게 저 뒤에 이걸 이러고 명물 먹자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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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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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왕 대신 알았지? 대충 하라고 아이고 왜 우리하고도 오라고 그랬는데 왜 오라고? 빨리 와 오빠야? 야 우린 되잖아 그럼 뭐 여기요 이거 오랜만에 봐앗아 아 가슴 맞는데 매울방에서 가면 안 돼?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요? 여기 가슴 맞으면 저걸로 가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안 바뀌잖아 아 여기 글쎄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글쎄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물 시원하고 그 안에 있는 놈들이 뭘 앉아서 먹어 좀 솟아서 먹지 어? 여 성버아 니는 뭐 까리 까리까리 하지 마라 숟가락 내가 먹어서 저기까지 뿐이네 숟가락 밖에 없네 거기 숟가락 남는 거 이리 주세요 거기 숟가락 남는 거 이리 주세요 거기 숟가락 남는 거 이리 좀 전달해 주세요 아니 고춤 넘네 뭐 안 매운데 와 소나무 참 멋있다 참 아름다운 길이다 참 아름다운 길이다 고춤 좀 많이 딴해놨다 30대 성범이, 밥 다 먹으면 곧 먹어, 니누. 곧먹어요, 꼬치 새끼 집니다, 새끼. 새끼 많다. 저녁에. 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남나도 안 좋아. 남나도 안 좋아. 남나도 안 좋아. 배고프다 하지 말고. 남나도 안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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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자 이거 꽃이 따는 꽃이 따는 들밥입니다. 들밥 이걸 보고 이제 들밥이라 하죠. 들밥 먹는 이 아름다운 시골의 모습이 그대로 담아 야 송복아 저거 집이 있어? 창어머니 저거 봐 저거 집이 있어 기준아 저 산 꼭대기에 뭔 집이 있어 저거 봐 저거 뭐여 저거 저거 집이 있잖아 저거 잊어버렸어? 아니요 그 뭐여 그 뒷장 있지 뭐여 뒷장? 뒷장 뒷장 저기 성복아 새끼 새끼 비닐봉지 하나 가져와 같이 따게 저거 빨리 비닐봉지 하나 가져와 따자 다 먹은 것 같다 왜? 다 먹은 것 같다 제가 안 죽겠어요 나 때마다 어떤 건지 삼겹살이 없잖아 나는 오빠 동원들끼도 못 살아 네 명이 못 죽어 아니 할인데도 많아 지금 안 올라? 오빠야 하면 이게 좀 그릅데요 오늘 왜 밥을 먹으러 많이 잤다 몰라 먹, 이리 봐 나이들 잤어요 예 나 고백이 거는 더 작아 고기쯤은 2중으로 다 있어가지고 지금 다 버려면 다시 써먹어 매달려있는 고추가 돈고추하고 천원짜리밖에 안 나와 매달려있는 대기 돈이 달라 아유 엄청 근데 고추가 뭔 소리 많이 하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이가 안 돼 그럼 요리 아무튼 나고 근데 요 앞에 차뒤에 입앞풀이 있어 차인데 부자들 집은 입앞풀 있어 닦아요 입앞풀 아세요? 차 뒤에 차 깔려 주인이 못돼 처먹었으면 극이 절대 안 나와 주인이 좀 어리게 해만 극이 나 그러면 우리 오빠가 어리하단 말이야? 아니 그것도 그건 모르겠어 입앞풀이 결정하는 거지 아 상봉아 니 뒤에 그거 봐 전부 입앞풀여 니 뒤에 거기에 어리한게 더 무서워 아니 큰거 따지 말고 그 새끼들 작은 새끼들 그 나뭇걸 딸던 못쓰는걸 따 아 아 그런거 딸때는 앞에서 따는게 아니고 다 뒤에서 따는거에요 저 뒤에요? 네 다 그 따면 비기 싫잖아요 나 우리 한박하니 여름은 따갔어 여기 그러니까 비기 싫더라 어쩐지 하하하하 여기 기장신문가 있잖아 간소원으로 드렸어 죄송해요 나름 소장사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천원만 빚어도 한입 5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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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에 8분에 13분에 5분에 5분 9분 보내줘 멈쭙 1ORE 9보다 9 11 5 5 1 11 저 조작님 같은 경우에 저 재벌인걸 뭐 내가 다 알아. 조작님 어디가 여기 계시는데? 같이 드릴까? 재벌이랬지, 재벌을. 조작님 맞지요? 아이고. 이거 오빠를 재벌을 만들어야 되는데? 오빠는 올해 꼬치 팔은 뭐 저 지금 뭐 아까 파는 거 보니까 뭐 2만 원씩 팔던데 뭐. 무슨 꼬치인지. 응. 아니 안 자면 어때. 뭘 하든지 하면 안 되지. 그럼 뭘 했어요 그러면? 아주 잔 거 매울땅. 큰 건 안 돼. 그니까 잘 잔 거. 그니까 5분 장마 끝나고 달랬다고. 잔잔한 거 우리 뭐 호래기들이 먹을 게 뭐 이나 갖고 체료도 갖다가 먹고 먹고 이래야지. 뭐를 먹어야지. 응? 아니 큰 거 못 먹어요. 잔잔한 거 저거 가지고 이제. 응. 5살이 독거노인이 3시래요. 매울땅하고 나하고 현수하고. 추석에 먼저 들길 위에 한 명씩 좀 부탁 좀 해요. 독거노인들. 독거노인들. 더 잘 잡소요. 우리 일하러. 독거노인이요. 예. 저 현수하고 우리 세 사람이 5살이 독거노인이에요. 왜. 독거노인이에요. 독거노인지. 또 그러고 못하거든요. 누구를 넣 irregular. other one sample 수업을 많이 받아서 해주 아니다. 또 다진íem. 어떤 Japon군ư고 좋아 올 수도 있을 서нал 8살이 Particip 62. 매울땅! 커피먹어 이리로와 매울땅 한내소! 아 또 따이지 뭐 울도 더 끄덕이면 먹을 거 챙겨야지 매울땅 이리로와 그쵸 전에 우리가 왜 먹을라 그러는 거예요 마미씨가 얼마나 하면 돼서 조금 주고 이래 놓아먹을래 이래 봐 또 큰 것도 할게 너 이래 봐 한 번 저만큼 따지게 저기 코가도 익으면 한자로 돼 내가 좀 그 얘기할라그래서 하고 살아라 진짜! 운이 다 익었어요 그 자가 아니 저거 저거 코여지 아니 너무 크고 유라 혼자로 나오는 거 주인은 말 못하지 워낙 깨끗이는 거여 여기는 아주 귀한 들밥 들밥 들밥을 저 으라정 몇시에 몇시에 끝나? 다섯시에 품값 줄거 아니에요 그치? 품값 줄자 사진 좀 찍을 없어 창어머니가 줄거 아니에요 어 그걸 찍어 이제 그걸 다섯시 우리 자 우리는 저게 소백산 정상에 가니까 먼저 떠나겠습니다요 일찍 오면 하드 사오고 못 오면 저거 대대리마을에 가요 대대리마을이 어딘지 아니 오늘 주문하면 우리가 손으로 올게요 아이 나 참 간장하겠네 아니 사진을 찍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최대한 갔다 빨리 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와야지 하드를 싸게 사지 지금 사서 오면은 우리가 앉아서 만쯤 돼 아냐 아냐 하드는 더 올 적에 잠시 어 내가 사가지고 올게요 쭉쭉 야 쭉쭉 봐 알았어요 알았어 얼른 차 가져와 와 여 나무 좀 봐 아니 현수야 여 볼처 니가 했나? 아니 누가 했어 이거 어 볼처 잘했네 나민씨 네 엄마가 갔어? 네 아 아 아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눈도 하게 아 으 으 아 아 으 으 으